2부 방송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선거방송 첫 번째 여러분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 죠. 우선 강원도의 권성동 씨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방송 내용의 핵심은 2016년도 총선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 보여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의 당선을 공천을 받았던 이인선 후보가 보면 표를 빼앗기고 무소속을 출마했던 그런 수성어린가 하는 부분에 주호영 후보가 표를 그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부정성은 없었지만 이 정치판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들의 그런 요구나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부 인력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다 그렇게 이런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소개됐던 수성구에서는 차이누리당 후보의 표를 훔쳤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훔치는 그런 상황이죠. 수성어른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가 차이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훔쳐가는 그런 것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강릉시 사례는 강릉시 사례가 여기 어디죠 한번 보시죠. 이 권성동시 권성동시가 2016년 선거입니다. 강원 강릉 세뇌당 권성동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출마한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김경수 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가장 밀접한 관계고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냈던 김경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선거에서는 권성동시의 표를 훔쳐가지고 김경수와 함께 이동시키는 일이 2016년 여러분들 여기 권성동 이 젊은 날의 김경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총선 아마 집이 고향이 강릉시 모양입니다. 이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2016년 총선 김경수 대 권성동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조작값 10%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선거관리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득표수였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 총선은 다 선거가 깨끗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원회의 소위 조작이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경수가 표를 가져갔는데 표수는 많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인 1909표를 빼앗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리고 노동당의 최종문 후보표도 훔칩니다. 표가 몇 표 안 되는데 1255표 가운데서 10%인 98표를 여러분들 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107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김경수 씨가 가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권성동 씨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였는데 그것이 이제 표를 빼앗기면서 49%로 줄어들고 김경수 후보는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8%였는데 43%까지 뛰게 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실제보다도 높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원하는 것만큼 모든 선거에서 다 조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는 그런 수성구 어뢰 이인선과 주호영의 여러분들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주호영 이런 표를 훔치는 쪽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여러분들 기대 종목인 기대주인 김경수 후보가 권성동과 최종문 후보의 표를 훔치는 그런 구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이름들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자료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선관위가 발표한 1번 2번 3번을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사용해서 그 규칙을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한 상태로 여러분들 만들어낸 4 5 6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만든 분석 자료입니다. 그렇게 추정친 거죠. 여러분 3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권성동 5만 4,359표 김경수 3만 5,325표 최종문 5만 5,420표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8%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49% 나온 겁니다. 차이가 9% 마이너스 9% 나온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권성동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8%면 사전 투표 득표율도 거의 58% 나와야 되는 거죠. 김경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5%인데 놀랍게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43%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8%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작이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은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거물을 다 인멸하더라도 2016년도 이런 투표지들은 다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조작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 집단이 지금 밝혀진 것은 2016년까지 밝혀졌는데 그 이전에 전자개표계의 여러분들 활용되기 시작한 선거들이 많이 여러분들 손을 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아낸 걸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가 밟힌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제2아 전문가가 찾아낸 당일 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일은 손을 전산 프로그램에 손을 안 대니까 사전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는 실제로 1100표를 받았는데 표를 훔쳐 가지고 1092표 받은 것으로 쪼그라들게 한 거죠. 김경수는 실제로는 7782표를 받았는데 8889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는 권성동은 55368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54359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거고 김경수는 34218표를 진짜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선관위가 35325표를 표를 좀 더해 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다른 걸 다 훔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덜미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를 몇 장을 받았는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딱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위는 조작된 거 밑에는 뭐죠 조작이 수정된 거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로는 사전투표 100장당 권성동 씨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5장 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는 그런데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면 23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훔쳐갔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는 조작을 안 했으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9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34장밖에 34장으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에 이제 권성동은 사전투표 득표율 49% 당일 투표 득표율 58%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흔적이 뚜렷하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중요한 이게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10%를 입력해 가지고 권성동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함께 옮긴 과정이 이렇게 숫자로 다 남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값을 찾아내는 과정은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론적으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권성동 후보는 마이너스 9.2%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후보를 다 합치게 되면 플러스 9.2% 나옵니다. 이렇게 0%에서 오차범위인 3%를 훨씬 벗어나게 되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9.2%에서 8.2% 7.2% 5.2% 3.2% 2.2% 1.2% 거의 0에 가까운 상태 0에 가까운 상태의 이름들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0까지 안 나왔네요. 4.2% 오차범위보다 조금 크지만 4.2%까지 이런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10%를 조작한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과학적인 일이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딱 끝나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이 딱 결정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국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도 그동안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고안해서 발전했지만 선거 부정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들도 그만큼 발전이 됐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가 조작을 여러분 해놓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큽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권성동 마이너스 9% 김경수 플러스 8.6% 100% 조작이죠. 이거를 찾아낸 조작값 10%를 이용해 가지고 수정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귀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권성동 마이너스 4.1% 김경수 플러스 3.2% 이론조는 0에서 3%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권성동치가 크지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득표수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을 밝힌 노력들이 지금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건데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는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건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김경수가 관여한 선거는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김경수의 더불어민주당 2018년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에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방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가장 문정권이 화끈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김경수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때문에 경남지사의 2018년이 됐거든요. 초접전 결국 역전하고 당선 유력 다 조작을 하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소감 그래프를 여러분들 경남지사 선거를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름해 가지고 경남지사 선거가 아니고 경상남도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 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후보별로. 이렇게 좌우대칭에 차익값이 어마어마해 큽니다. 최대 10 플러스 17에서 마이너스 16%까지 100% 조작을 한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훔쳐 가지고 합천군수 선거 거창군수 사천군수 함량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양산시장 창년군수 하만군수 의련군수 거제시장 밀양시장 김해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토영시장 진주시장 창원시장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 조작을 한 거죠. 도지사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이 김경수가 관여했던 경상남도 지사 선건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걸 가름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체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감만 다르게 돌리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작품인 예술품. 얼마나 도덕질을 심하게 했으면 여기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합천군입니다. 합천군은 미래통합당 시장 군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몇 장을 훔쳤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4%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에게 더해 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추 여러분들 보니까 한 20몇 프로 정도 훔쳤겠네요. 득표수 조작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변호는 완전히 뭡니까 국가의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범한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 매겨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범죄집단이 이번에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투표용지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그 도장을 찍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정품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과정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도 훨씬 더 야무지게 대규모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다음 여러분 김경수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경남도지사선거 지방선거. 이거는 김경수가 출마하지 않고 김경수가 여러분들 드루킹 사건 때문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윤정부 하에서 일어난 경남도지사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경상남도지사선거입니다. 조금 이렇게 늘씬하죠. 그거는 조작을 좀 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좌우대칭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 다 뭐가 하나 이건 경상남도지사선거에서 여러분들 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김경수 씨가 권성동 씨하고 맞붙었던 2016년 강릉시 총선 그 결과를 보는 김에 2018년 김경수의 경남도지사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도 경남도지사선거를 여러분 함께 본 겁니다. 모든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상대방의 후보별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향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이 크로딘 게이 하버드대학의 여러분들 그런 표절 의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이 권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만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워낙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여러분들 주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자유외국 시민들 힘을 규합해서 어쨌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더 이상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반드시 찍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관위의 힘이라는 것은 뭐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한 그런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그 문제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하나 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선거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주고 기표 도장 찍고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세면 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전산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무슨 뭐 개수를 어떻게 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출력하고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그게 다 복잡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다 뭐죠 음흉한 계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착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무심한 윤 대통령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선거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뭐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는 그냥 인쇄소에서 이러면 인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때 인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미지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도장을 인쇄할 수 있으면 위조투표지가 가능한 겁니다. 도장을 인쇄하는 그런 일을 선관위가 관철시켜가지고 그것이 지금 범죄집단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호영 변호사님은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검찰에 좀 계셨고 그 다음 변호사를 인천에서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런 4.15 총선 관련 재검표 현장하고 그 다음에 증거보전 절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보시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나라의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법질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무요 소송에서 법원의 검증기일에 제출된 투표지 사진 투표 개표 모두 끝난 투표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새로 다 만들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조투표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지역선관위가 국민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는 모두 소각 내지 파쇄 처리하고 새로 이름들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든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배춘잎 사전투표지, 붉은 하살표 투표지, 빳바단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투표지 상하가 붙은 투표지, 좌우가 붙은 투표지. 이 절단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자르다가 절단기 날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종이찌꺼기 이른바 이바리가 여러분들 남아있는 투표지,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그런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개표 현장이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개함, 개표소의 이름들 투표함을 가져올 때 사전투표함의 이름, 사전투표함이 다 선관위가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는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뭐죠? 정권위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범선거, 설례 혹은 전례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윗부분에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박용찬 후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던 영등포을 재검표장에 출연한 투표지들입니다.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닙니다. 빳빳합니다. 전부 다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버리고 대체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일 투표지거든요. 당일 투표지는 절치선을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를 한 장 한 장 자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뭉텅이가 여러 장의 뭉텅이가 남아있는 것은 자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잡아 당겨 가지고 여러분들 자른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여러분들 개별 투표자들이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없고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자를 딱 대서 힘을 주고 쭉 찢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표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표시가. 이렇게 규칙적인 이 흔적이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투표지를 절치선의 여러분들 자를 대고 잘랐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 표는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뭐가 정리된고 하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도한 부정선거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도장을 인쇄하기 때문에 도장을 인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하면 그냥 여러분들 무슨 열쇠를 잠그는 것도 아니고 행랑식이 돼서 언제든지 열어제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는 당일투표까지 4박 5일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감독은 아무도 안 합니다. 지역선관위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이 내용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된 후보별 특표수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4박 5일 사이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꼼짝마다. 여러분 그 집어넣은 걸 가지고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전면 수개표로 한 겁니다. 가짜를 다 채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세리라님 말처럼 이 뭉터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뭉텅이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표를 던졌으면 이런 뭉텅이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뭉텅이가 왜 나왔냐. 한꺼번에 찍고 그걸 전부 다 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정말 참 바닥 수준이 된 거죠. 선거 상황이.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양보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용지의 정품을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늘 찍는 것 대신에 선관위가 밀어붙였던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소위 인쇄도장 투표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만들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에 3,508개의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다 배포한 겁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더 보시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모두가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좌측은 4.15 총선 재판 우측은 6월 1일 2022년 지방선거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정치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뭉텅이인 겁니다. 이렇게 뭉텅이가. 이게 뭉텅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잘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이 위에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죠. 본능적으로 투표자들은 이런 상태로 이런 투표지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두세 번 정도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 대부분 접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뭉텅이들이.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빨빠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그냥 내놓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것은 선간위 여러분들 직원이 김성각 씨가 개표장에서 투표지의 일렬번호지를 가위로 잘라서 투표지를 위벤조했다. 이게 아마 어디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감이 있으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위 부정선거는 득표수 조작입니다. 결국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를 때는 누가 득표수가 더 많은가 그리고 당일 투표는 현지하게 여러분들 부정이 적고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낮추고 그럼 표를 빼앗는 거죠. 특정 후보는 높여주고 그리고 그 수단은 두 가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직접 집어넣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선거 사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작업을 간단하게 하게 조작의 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작업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을 막지 못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전산조작 현장은 우리가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이 전산조작의 여러분들 상황은 이게 현장이고 현장에 직계표를 입력하게 되면 보조디비에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가 모아지게 되고 이것이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인디비로 가는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에 여러분들 세팅되어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100표를 120표를 200표를 250표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현장은 잡아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난 그 뒷배경은 결국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위조투표지를 만든 것을 막아야 부정선거를 상당 부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가지고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에서 이 위조투표지 제작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메인디비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니까. 최종 데이터가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값이 왼쪽 오른쪽이 다 같이 나오는 한국은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조작 서버를 가동해가지고 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참 여러분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는 후보가 두 명이 여러분 출마했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여러분들 더해준 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3%를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투표수 훔쳐가지고 꼭 같은 수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 줬거든요. 그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8.6%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양제1동에서 가양제1동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100표 가운데 8.6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표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이런 부정선거입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전산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 빼고 모든 선거를 2017년 2020년 이게 여러분들 다 여기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인 딥이 현재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이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 이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선관위가 여러분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자료가 가지고 여러분들 차익값을 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가지고 3.508개 여러분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니까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이게 개인 도장이 되면 절대 이런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지가 전국에 다 여러분들 관찰되는 거가 이런 투표지를 다 투입하는 겁니다. 4.15 4월 10일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보시게 되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고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 수개표랑 다 사귄 게 이 개함 개표일 날 사전투표함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함에 다 뭐죠. 만들어진 투표함. 만들어진 투표함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선관위가 이미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간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과감하게 덜 킬 염려를 훨씬 줄인 위험을 줄인 선관위치 위험을 줄인 득표수 조작 방법이 4월 10일 날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제 저희들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인지하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저희들보다 훨씬 앞세대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때부터 시작해서 선거 부정 문제를 추적한 앞세대들 중에 한 분이 석종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글을 보게 되면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는 투표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바꾸치기를 했지만 지금은 표를 바꾸치기하는 수법으로 사전투표지 바꾸치기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까지 인쇄 출력함으로써 표를 바꾸치기하는 게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아주 핵심입니다. 사전투표는 허용하고 전자인명부 조작을 통한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의 선거인명부 조작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사의 4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등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부정선거에 악용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썼던 석종대 님이 올린 글인데 핵심을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조작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사전투표를 허용하는데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명부를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투입하게 되면 그냥 4 5일과 사이에 다 뭐죠 위조 투표함을 채워가지고 투표함이 가져오는 겁니다. 개함.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전면 수개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동안 간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월 10일 총선은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조작범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작가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조작범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이 편리한 환경에서 조작이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4월 10일 날 총선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을 선을 보였고 그 방법이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은 그냥 사전투표가 행해지기 전인 한 달 전 정도에 정확한 사전투표 선거인수만 확정이 되면 이 소위 선관위 내 외부에 존재하는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은 선거사기 세력들은 아주 손쉽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반복되는 감도 있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오늘 4.15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조작을 해가지고 2024년 보궐에서는 사전빼기 당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평균 값이 진교훈 플러스 17.2% 김태우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 차익값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을 아직은 안 했고 나중에 발표해드리고 이거 있죠 이거. 2022년 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을 좀 적게 했죠. 여기 보니 15%를 훔친 겁니다.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48,165표 가운데 15%인 7,225표를 전산 프로그램 용의가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 김성현웅과 함께 플러스 7,225표를 더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투표함 속에 정확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봅니다. 이때는 그러나 2020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확하게 뭐죠 발표할 것하고 투표함지의 실물 위조투표지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었을 것을 봅니다. 자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해온 것은 여러분들 결국은 조작값을 어떻게 정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작값만.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균으로 전국 평균이 25%를 조작했습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6.7%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3월 달 내 선거인수만 확정이 되면 그때 이미 선거 사기 세력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국의 조작을 어떻게 할 건지를 확정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상한 것은 4월 10일 총선에는 최소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최소 7.5% 이상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최소 329만 표 이상 정도로 확보해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선거인수만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선거 계열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엑셀 파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냥 엑셀 파일에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다음에 엑셀 파일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선거인수 선거구마다 선거인수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조작값을 몇 프로 정도 넣으면 우리가 220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맞추어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엑셀 파일 한 장으로 하게 되면 강서구에는 위조사전투표지수를 100장 넣고 강남구에는 위조사전투표지수를 500장을 넣고 그것이 뭐죠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모든 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방수금 송출자금이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은 다 덜 느리고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선거구마다 몇 표를 쑤셔내야 될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니까 기존에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후보별로 몇 장씩을 이렇게 여러분들 분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왜 여러분들 아주 간편했는가 하니까 위조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 전부를 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 과정에서 기표 도장을 모두 다 누구와 함께 찍으면 되는가 하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찍는 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아주 내놓고 미래 한국을 결정할 수 있는 4월 10일 총선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하고 위력적인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이 선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통합선거인 명부 당일 투표와 달리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그러면 선거를 몇 명 했느냐를 누가 결정하냐.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냥 그것이 그냥 최종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강남구에서는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러면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2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댓글에다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거는 그렇게 하지만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든 사전투표 하든 관계없이 선관위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전투표율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5.4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7.49%를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최고치인 사전투표율이 22.96%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7.49%를 남긴 겁니다. 그 수가 사전투표자 수기인으로 37,473명인 겁니다. 37,473표입니다. 이거를 이만큼을 여러분들 그냥 진교훈표 더블당후보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투표하면서 쑤셔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에서 어마어마하게 진보되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고 어마어마하게 간편한 방법을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그냥 그 선거 사기를 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다리 쭉 벗고 여러분들 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처럼 누구 표 몇 표 누구 표 몇 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사전투표율만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서 가짜 사전투표였으면 확보한 다음에 그만큼 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후보 함께 더해주게 되면 그냥 끝이 났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예요. 왜 여러분들 개표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선거가 하나고 모든 표를 뭡니까 간편하게 3만 7,472 표를 그냥 투표함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한 이름들 가짜 투표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선관위가 계획하는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함 전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4박 5일 사이에 횡랑식 사전투표함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함을 딱 열게 되면 거기에 가짜하고 진짜가 들어 있겠죠. 추가해 줬기 때문에 더블당은 진짜하고 가짜가 들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진짜만 들어 있을 거고 가짜는 하나도 여러분들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위 사전투표일 조작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재검표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실물투표지 개수를 맞추는 거하고 발표한 거하고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진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탁 나옵니다. 이번 선거도 그냥 한 달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인 수가 총선은 4430만 대선은 4419만 2022년 지방승은 4430만 크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사전투표일 몇 프로 조작할 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냥 표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2022년 총선 기준으로 7.49%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선거가 완전히 뭐죠? 이 세력들 함께 다 장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대통령께서도 안 보이고 국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러면 선거를 그냥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여기에 7.5%죠. 214석 비례대표 20석을 포함해 가지고 더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데 대한 문제인식이 한동훈 씨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알더라도 칭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조 투표지가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누구 걸 몇 표를 빼고 누구 걸 몇 표를 더해 줘야 되는 건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보궐선거 이전까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개표가 투표지 개수가 달랐을 겁니다. 달라도 크게 고민이 없습니다. 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실물투표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물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선관위가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가짜 투표지들이 들어있는 투표함을 재검표장에 가져가면 그걸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보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다섯 번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게 발각될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새 방법을 여러분들 도입한 겁니다. 새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 더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큼 더블당 후보의 표를 만들어서 전부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기표도장 찍는 것도 쉽고 발각될 염려도 없고 그러면 선거가 치르기 전에 발표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실물 투표자하고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진보된 방법을 이 양반들이 이제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다 양보하고 일단 대통령 자신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당히 상황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보통 사람이 하기도 힘든데 지난 한 1년 8개월 이런 기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민초들은 왜 저분 저분이 저렇게 중요한 일들을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 선거 전문인께 방송을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박동근 씨 굉장히 이제 몸이 불편한 박동근 씨가 나와서 선관위 내부 상황 선관위 여러분들 본인이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핵심 메시지가 첫 번째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야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전자투표기라는 그런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그냥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관여가 됐고 그리고 2016년까지는 천유리당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이제 크게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또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아래가 다 관련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부정선거하는 것이 일종의 구태타 혁명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칼럼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사실이나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민초들이 이런 방송 콘텐츠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면서 인용할 만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를 외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 부정을 왜 외면하십니까 이게 54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큰 신문사가 아니고 지금은 또 공병호 tv가 이런 선거 콘텐츠를 다루고 난 다음에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54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외면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추적은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았든지 그분들한테 책을 잡혔든지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본인을 탄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내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밥그릇까지 내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은 보수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정직입니다. 정직이 모든 것이 우위입니다. 184명이 찬성한 거거든요. 제가 방송 중에 가끔 이렇게 언급합니다마는 부정선거를 대하는 한 인간의 태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그 사람의 전모를 다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거 부정을 저지르거나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란 소위 홍길동이란 임격증이란 사람 그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씨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이 그 천문학교로 축전된 부정선거 점검으로 불구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광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덮는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란 사람 하태경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를 덮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시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아니면 엎을 것을 잘하는 그런 것과 하든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의 그냥 직책이나 직함을 다 떼고 그분을 인간 그 자체로 그냥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구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유당 때보다도 못한 시국입니다. 당연하죠. 자유당 때는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불 200불이 돼가지고 배는 고팠지만 사람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유당 때도 못합니다. 선거 부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의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윤 대통령 지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거의 99%가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에서 큰 부정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닥치고 뭡니까 은폐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서 온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이 계속되면 부정선거 세력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모두 18명이 여러분들 찬성했는데 선거는 장악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외관상으로 자유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것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고 결과는 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다 결정하는 거죠. 부정선거 양심 선언자가 나와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취죽은 뜻이 조용합니다. 이제 내년 총선 한 번만 성공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지금은 아마 또 조심 또 조심할 것입니다. 일절 대응을 없는 걸 보니 괜히 긁어 부스러움 만들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큰 프로젝트의 최후의 일격을 여러분들 기다리는 심정일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를 좌악한 세력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그냥 공고히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 이벤트가 결정이 되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이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일강북민들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어떤 식으로 몹니까 취급할 진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약하겠습니다. 우리 집 왈왈왈이도 자기가 부당하면 짓는데 대통령이란 분이 왈왈이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부정선거에 침묵한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정치한 것들은 천지신명의 뜻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성의 사라짐으로서 대가를 치료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은 대통령만 여러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왈왈이도 부당한 것을 짓는데 국민들은 다수가 여러분들 다 그냥 순응하고 체념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귀 닫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나라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죠. 대통령을 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으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이름들 소위 양식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책무가 있고 법률적 책무가 있고 또 대통령의 이름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국가를 외침과 내침으로서 보존하는 국가의 영속성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윤 대통령은 포기를 한 거죠.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포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바로 법치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부정선거가 인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부정선거가 최고의 국가 안보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면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 급정이라서 그럴까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관위의 범죄집단을 방침하면 고향을 잃고 총선에 패배하면 후회한들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한들 버스는 지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선거관리비원회가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부정에 주범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여러분 참 오늘 이제 준비 없이 윤 대통령이 상당히 달변이라고 그러네요. 복수나 아니면 다수의 그런 언론들의 취재에 의하면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대통령의 별명이 59분 또 어떤 분들은 1시간 59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1분 듣고 59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다변인화입니다. 다변 그런데 그렇게 다변인 분이 선거 문제에 단 한 말씀도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대단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은 거죠. 그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런 특정 행동을 과잉 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주 달변인데도 불구하고 59분 동안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1분 듣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달변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달변인 사람의 입에서 선거 문제란 단 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번에 여러분들 신년사에서도 4.15 총선의 공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아주 뭐죠 그냥 인사 7회 정도의 이런 말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영어 표현으로 오버액션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거든요 오버액션을 왜 합니까 오버액션을 하는 데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함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굳센 의지를 갖고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침묵해야 될 외면해야 될 그런 이유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확률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높은 거죠. 이 달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젊은 날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님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직업상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좀 달변이었죠. 달변이시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쪽인데 그럼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이 레파토리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분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청하는 뜻이 그렇게 모양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달변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가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달변이란 것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렇게 달변 59분 1시간 59분이라는 그런 별명이 언론들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 자기가 살아온 삶과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참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도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읽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쪼대로 살다 가는 거죠. 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달변인 분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 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아주 결사적으로 선거 문제를 언급 안 하고 선거 문제를 덮어야 될 나름의 판단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버액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고 이 일을 선거 부정 문제를 필사적으로 덮어야 될 그런 사안이 본인과 함께 아니었으면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여러분들 에둘러스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것은 이분이 특별한 사연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완전히 뭡니까 수면 밑으로 깔아 뭉개야 될 그런 필연적인 그런 이유 사연 사명감에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달변이 아니면 그러면 거려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측근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그런 달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거 선자 선거 글자 부정 붙자 쪼다 이러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뭉개야 될 따라 뭉개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김명수 체제가 있고 그건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고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그냥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입니다.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해커가 돼가지고 선관위 이름들 전산장비 이름들 침략을 해가지고 찾아낸 결과를 그렇게 발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담는 걸 보면 놀라움 그 자체인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정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침묵하다가 엉뚱하게 인요한 씨 여러분들 혁신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돌리는 걸 보면서 저분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대단히 의지적이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필사적으로 이 문제가 서면 위에 등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어쩌면 사명감을 선거 부정을 덮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에서 그냥 존재의 이유자 사명감으로 그냥 최화된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더더욱 윤 대통령이 달변이기 때문에 달변이면 말쓸일 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올 뿐인데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입을 굳게 닫는데 그게 얼마나 강한 신호기능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입을 다무는 거죠. 당도 입을 다물고 장관도 입을 다물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덮이게 되면 그거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고 가까운 장래에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가 결정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정선거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될 것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골로 가는 것을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은 이해를 할 거라고요. 자기가 내리는 선택이 이 나라와 이 국민들에게 어떤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 윤 대통령이 선거를 부정을 침묵한다는 것은 바보 천치가 아닌 한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이 뭘 뜻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서 다 깔아뭉기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뀐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지른 자들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인지한 상태도 용인한 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변질되고 변질된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용인 허용 방조 협력 부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말 나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말 말 연결하게 되면 발언들 여러분들 아주 좀 민감한 발언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냥 그 그냥 뭐 와와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양반이 뭘 하겠냐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변 가입에서 전혀 선거부정 문제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오늘 다룰 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상원 하원 청문회 과정에서 하버드대학 개의 총장이 반유대주의 행동과 여러분들 말에 대해서 학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이야기가 두리뭉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그 사람이 댐댐이 전모를 드러내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많은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한 사건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반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모를 다 그냥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대법관들이 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 선거부정을 덮는다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선거부정 문제를 끝까지 이러면 덮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갑재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성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냥 조갑재라는 사람의 그 전체 그 인생 전체 그 사람 전부를 다 그냥 덜어내는 사건인 거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아주 외쳤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쓴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댐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취임사라든지 광복절사라든지 그렇게 드러난 그런 것이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반간하고 은폐하는 부분이 바로 윤 대통령의 댐댐이 그 자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묵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부정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덮을 수 있느냐 덮지 않아야 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9번 발생한 부정선거를 덮고 4월 10일 총선의 10번째 부정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방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참 정권을 국민들이 다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서 국민들이 권력교체를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 그냥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특별한 정문 지식이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미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한덕수치라니 그런 분들이 고급 정보를 접할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 소위 칼럼니스트 가운데 명칼럼을 쓰는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만일에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본인들이 잘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거고 그런 사람은 별로 덤을 겁니다 단 그냥 이익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말 못할 이유 때문에 그냥 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든 책이 잡혔든 아니면 협조를 받았든 아니면 기분이 좋았든 나팠든 간에 그냥 덤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럼 덤하면 어떻게 되느냐 덤하면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뭐죠 선거마다 들러리를 서고 그냥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을 지금 대통령께서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허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가 윤 대통령의 댐댐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사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고 아이들과 이런 이 땅에서 노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살아야 될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그런 삶을 전혀 뭡니까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름들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주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라고 치는 사람들 대한민국 언론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다 모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무상 수행해야 될 일을 전혀 반기하고 전혀 포기함으로써 그냥 국민들이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수화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협조하고 부역하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부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정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취임사에서 제 기억으로 무슨 80번인가 70번인가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본인의 손으로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참정권 이름들 자유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를 이름면서 중요한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박탈이 되는 것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쾌하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대학을 다녔고 동시대에서 성장한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상상초월 납득불어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댐대미를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젊은 날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재단법인 자유기업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얼려서 나라가 백척관두에 서고 선거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터졌을 때 젊은 날 여러분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 선거부정 문제를 막아야 나라가 자유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자기에게 충실하지만 그 댐댐이라는 것은 정말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본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댐댐이라는 것은 자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보수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정직입니다 정직함과 자유와 개인의 책임과 점진적인 여러분들 개혁과 개선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수주의 덕목으로 다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용인한 자들이 어떻게 보수주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죠 노예상태에 완전히 전락하는 것을 그냥 목도하면서 다 협력 협조 부역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보수주의지 않는 겁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사람의 댐댐이라는 것은 그냥 좋고 좋은 시절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댐댐이가 비로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홉 분의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것이 천문학적인 증거물이 축적돼 있고 그 증거물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시민단체나 해외동포들이나 요소요소를 통해서 다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그런 상태에서 열 번째 이런 부정선거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고 자유애국시민들이 노예상태로 전략하는 그 중차대한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들 소위 날인까지도 여러분들 포기해버리는 국민의 힘과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는 대통령을 보는 그런 제 심정은 그냥 참담한 정도는 아니고 이미 다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자체가 그냥 윤 대통령의 댐댐이고 사람 댐댐이다 이야기죠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강아지도 이렇게는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면 자기 한몸은 여러분들 썩어 여러분들 그냥 한 줌의 재가 되더라도 자식들 세대가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아예 무식하게 아무도 배운 바가 없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실행에 옮기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돌아가는 민초들보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훨씬 더 형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무책임한 겁니다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불성실한 겁니다 이 큰 여러분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건의 전우나 정거물을 모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파악하는 지도청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죠 건배지 한 번 다는 데만 여러분들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도 노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청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6.25 전쟁에 필정할 정도의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다 입을 쳐 닫고 먼 산 쳐다보고 그냥 시간 빨리 가가지고 적들의 지하에 국민들이 놓이는 것을 그냥 뭐죠 방임하고 방조하고 협력하던 것이 안 보입니까 나는 협력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냥 협력자들과 부역자들만 그냥 전체 뭡니까 세금충들이 그냥 들어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해가지고 60대 남자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60대 남자들은 자기의 털이 이미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비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리고 그 죽을 고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그 간단 명료한 것까지도 관철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학을 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하고 이러면 어떤 약조가 있었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기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약속이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뭐죠 손바닥 대비될지 대비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방송하면서 이건 평일 날 하기 힘든 이야기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한동훈 씨 함께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왜 선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동훈 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제쳐두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침묵하고 언피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여러분들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3개월 지나게 되면 결론이 나오겠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이 허술한 겁니다 사람이 개인이든 지도자든 간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구명하고 해법을 구상하고 해법에 대한 우선수위를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결책을 여러분들 구현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아홉 번째 도덕을 받고 열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 도덕질이 일어날 건데 그걸 목을 높여서 외쳐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그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죠 저는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체제가 이런 변질이 되고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주리를 털겠습니까 그건 이미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성을 장악해가지고 지방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는 관철시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조금만 여러분 나서시면 무게를 조금만 실어주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다 방치하고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의 댐댐이를 한번 다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여러분들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